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곧 9월 말일까요? 10월 초인가요? 아,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정규 일찍으로 아레나 투어를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네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멋진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 전에 보카리 챌린지 팀베스타의 메인 코너죠. 우리 드림 레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추볼까요? 도전! 드림 레터! 오, 도전! 드림 레터! 근데 우리 원수분들도 센스있게 캔디 봉을 더 파란색으로 아, 맞아. 아, 진짜. 센스있다. 센스있다. 네, 어, 그래요. 네, 바로, 네. 그쵸, 푸칼의 스웨트의 모델이 트와이스인데,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분들이 푸칼의 스웨트의 모델을 트와이스가 하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쵸. 네. 아마 오늘 역시도, 네. 무언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어, 이제 도전 드림 레터 함께 할 텐데요. 트와이스 분들 직접, 네. 네,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어떤 분이 한번, 네.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연 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다연이 먼저요? 네, 다연이 먼저. 네, 다연이 먼저. 네, 자. 네, 자, 여기 보니까, 네. 쭉쭉 보시면, 저희가 어렵게, 네. 세 분을, 네,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트와이스가 네, 낭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까 미리 골라놨었는데요. 네. 어, 이분 성함이 안웅, 안동욱님입니다. 안동욱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동욱님? 어디? 아, 저기. 아, 저쪽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저는, 좀 나은데, 스물여섯 살. 네, 스물여섯 살, 네. 그렇구나. 화내시는데요, 옆에 분들이? 그렇구나. 오빠네요. 오빠네요. 아,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좋겠다. 다연 씨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다연 씨랑 같은 초등학교. 저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고요? 네, 네, 네. 어, 은행 초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